2014년 5월 13일 남아공보다 멀리 돌아가신 말릭 벤젤론님의 영면을 빕니다.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는 부모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약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기도 안 차는 정권을 보고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는 것은 도피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포기함은 변합니다. 물론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밤하늘에 박힌 수많은 보석들이 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감독 켄 로치입니다. 벌써 여름입니다. 후끈후끈한데요. 딴지라디오 벙커원 골방은 지금 에어컨 틀어서 괜찮은데 곧 있으면 사하라 사막처럼 바뀔 겁니다. 무간도 같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우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문화인류학계의 거장은 아닐지라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신장만큼은 거장이 분명한 본인 입으로 순정만화 주인공을 운운했던 혜빈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빈조입니다. 주인공이라고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아 못하지. 다음으로 생긴 건 기타노 다케씨처럼 거장의 얼굴이지만 얼굴 나이마저도 거장의 나이와 분별이 안 되어 슬픈 심지어 부장의모의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냥 환호 안 해줬구나. 내가 박수를 받아야 돼? 함장입니다. 혜빈조님 미안해. 멘트가 길어져서. 어제 밤에 일본에서 왔는데요. 디타노 다케씨가 일본에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옛날부터 많았는데. 아니, 난 이번에 제일 놀란 게 이 아저씨가 일본에 굉장히 커다란 외국어 학원 학원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원 사업까지 손을 꺼지잖아요? 아니, 사업에 손을 댄 건 아니신데 학원 모델로 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이런 여러 가지 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학원의 학원의 영어 실력을 보증해 주는 기타노 다케씨 아저씨가 맨날 나온 영어선은 우리로 따지면 조폭인데. 우리나라는 더한데 로버트 드니로가 우리 카지노 선전하잖아요. 아니, 로버트 드니로는 실제로 카지노와 관련된 영어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 티터널 다케씨 아저씨는 아니, 왜 저기 저 뭐야. 애들 죽는 거 뭐죠? 배틀로얄. 배틀로얄에서 학원 사업하시잖아. 제대로 하시죠. 글로벌한 감독이어서. 자, 소개 계속할까요?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딴지 영진국 미모로 치자면 거장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만난 건 15년이 되어서 슬픈 서울어트 시네마의 홍보수석 노바리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딴지 영진국의 진지함을 책임지고 있는 분란과 함께 노바리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장의 체중을 갖고 있으나 아직 거장의 나이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딴지라디오의 슬픈 최장 김태형 피디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피디입니다. 이제 슬슬 빠질려고 해요. 김태형 피디가 우리 녹음에서 부사수를 하나 키우고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미모의 부사수가 받돈타치할지도 몰라요. 좋은 건가 여러분? 우리야 좋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똥 치우고 하겠습니다. 먼저 덜메운 와사비님. 지난번에 제가 SR71 보고 블랙이글이라고 했네요. 블랙버드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새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너준님은 영화표를 주면 함장님과 보러 가겠다고 자신은 남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도 꼭 뒤에서 구경하고 싶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함장님이 치루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원고보건 치루가 뭔지 검색해봤어. 그리고 위버멘쉬님은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를 하라고 한 사람은 크리스락이 아니라 투팍이라고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정정을 나왔죠. 그런데 아마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락의 멘트를 저도 못 찾았습니다. 더불어서 장페루준의 감독의 필모는 아멜리아에 있다고 하셨네요. 저도. 그런데 어차피 헐리우드 영화는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멜리아가 있었다고. 아멜리아는 사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드리 토투인가요? 네. 이쁘죠. 딴지고스트님은 자신의 절정역으로와 분노의 전도사라고 해 주셨네요. 염승희 씨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팬팔하시면 좋은 친구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라브랭이님은 에일리언 엔슬로지랑 프로메테우스를 간만에 챙겨보고 회사를 제끼셨답니다. 그 회사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덕후마초님은 베트마를 잘 못 지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BP-1님은 노스트로모호는 LV426에 착륙한 그 작은 착륙선이 맞다고 해 주셨네요. 본선처럼 보이는 건 뒤에 달린 컨테이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톰님은 해비존님께 이 음악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아시는 청취자 계시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015이 2집에 윤종신이 부른 듯한 노래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조용필의 허공 생각났고요. 허공은 아니고 어떻게 들어도 허공은 아닌가요? 약간 레미제라블 그것도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레미제라블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시는 분 계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지금 이거 보니까 업로드된 게 되게 오래 전이에요. 2009년 5월 24일 지금 5년째 찾고 계시네요.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되게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을 듣고선 멜로디를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엔 멜로디보다 사운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노래라도 편곡을 악기만 바꿔놔도 전혀 새로운 노래를 들리는 게 음악인데 이소라 넘버원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그게 보아의 넘버원인지 이소라의 넘버원인지 분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소라의 넘버원 멜로디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어둠 속에 이소라가 언제 타령을 불렀죠? 그런가요? 아니 좀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우마왕님께서는 에일리언과 프로메테스의 감상평 그리고 스티븐 킹의 소설로 한 꼭지 말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 주셨습니다. 똥에 된장을 섞는 느낌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비조성애자인 지크프리드님은 반젤리스 영화 음악에 대해 다뤄달라고 하시면서 예매권 요청을 하셨는데요. 비조성애자라고 지크프리드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바리아님의 인터파크 예매 후기 감사합니다. 그가 품격이 없어. 그러니까 만젤리스는 꼭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누라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죠.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지랄님은 고지라 똥 맞은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함장님한테 욕을 썼는데 그래서 함장님은 무당이라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후회입니다. 내가 못 보고 왔네. 그 사이에 고지라 보고 왔네. 난 고지라 엄청 이따가 엄청 빨아줘야지.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거의 없다. 네 번째 인격인 원인님. 오솔길님. 단팥빵님. 사라진아님. 요즘은 등수놀이만 하는 쿠차님. 에이옴플럭스님. 보헤미안킹님. 바바리아님. 고기암님. 그리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이번 주 영화 예매권은 사심없이 사막의 펭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모를 쌍화점에 나온 조인선 같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이용 가능한 예매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선파적이다. 네 감사하고요. 원두계의 커피 의리 너찌 의리 커피 감사합니다. 딴지 일보가 각하처럼 강을 파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김호준 총수가 사실 삼성과 혼의 자식이라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팔아야 먹고 삽니다. 인터넷 구매 10년 차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딴지 마켓 구매 버튼에 성공하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고 덕분에 딴지 정진공은 그 진함이 김보성 선글라스만큼이나 강렬한 너찌 커피와 함께합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 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찌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밝아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자 오늘은 우리 좌파계의 큰아버지 캣노치 형님입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아니고 어떻게 큰아버지예요. 그럼 난 그거보다 좌파 영화계의 큰아버지 큰아버지 좌파 영화계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러면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 사실 좌파 영화들이 많죠.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왼쪽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전차 도둑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요. 서세훈님이 계신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어떻게 영화를 보고 좌파가 안 될 수 있지? 그러게요.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한쪽 영화만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케노치는 뭐 사실 다들 다 아시는 거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 자세하게 소개도 해주시고 한번 시작해 주시죠. 아 예. 케노치를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극장 제가 이름은 서울하트 시네마 해서 케노치 감독 특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전인데 작품을 많이는 못하고 열 편 정도를 해요. 이게 왜 열 편도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왜 많이가 아니냐라고 하면 IMDb 같은 데서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열어보면 참 수십 편 나오죠. 정력도 좋으세요. 1년에 한 편 1, 2년에 한 편씩 거의 쏟아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 TV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또 이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극영화만 몇 수십 편인데 그 사이에 깨알같이 다큐멘터리들이 있고 TV 영화들이 있고 뭐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길어요. 필모그래피가. 그래서 초기를 그나마 근래에는 주로 극영화를 만들고 TV 다큐를 가끔 찍고 이래서 초기 영화를 보면 사실 IMDb 정리하다 욕 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지. 약간 이 열 편을 소규모로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극장에 돈이 없어서. 이 시절이 너무 어선하고 요즘 정치적으로 암울하잖아요. 사실은 작년부터 캣노치 특별전을 하자. 우리가 캣노치 영화를 틀 때가 됐다. 이게 왜냐하면 2006년에 한 번 동숭 시나마텍에서 되게 대대적으로 한 번 크게 했었기 때문에 사실 8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그랬는데 이건 시대가 요청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해단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5월 10일이 원래 개강기념일이라 이걸 맞춰서 대대적으로 다 틀자. 한 달 내내 틀자. 이랬었는데 돈이 없어서 감독님을 초청하고 싶다. 이런 것도 날아가고 10편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 10편이 사실은 감독님 영화 중에서 황금기라고 할 만한 90대 영화들을 모았어요. 90년대 영화만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10편이 다 90년대 영화가 아니라 60년대 만든 영화도 있고 2000년대 들어서 만든 영화도 섞여 있는데 주로 방점이 찍혀있는 게 90년대 영화. 그때 감독님이 주로 거의 매년 한 편씩 냈던 시기죠. 국제영화제를 휩쓸던 시절이죠. 무슨 상을 정입해가는 베니스 찍고 베를린 찍고 주로는 깐해서 찍고 매년 작품을 매년 상을 타고 그러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그랜드슬램을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게 2006년 작품인데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국내 켄노치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확 인지가 됐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었죠. 그때가 10년 계속 영화제 경쟁부문 나갔는데 국제 비평가상 이런 것 타고 상타고 이러긴 했는데 황금정화 상을 타진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켄노치 감독님이 그 정도의 거장이 상을 못 받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꼭 기사 쓰시는 분들은 무슨 10년 만에 도전 끝에 그전에도 받지 못했을 때 이번에도 상을 못 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예전에. 솔직히 켄노치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상 받으려고 영화를 만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이 양반이 레드카펫을 밟을 때 레드카펫은 보통 정장 요구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 감독님이 도대체 뭘 입을 것인가. 켄노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에 저기를 해서 이분이 결국은 턱시도를 좀 묘하게 타협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게 또 한참 화제가 됐었거든요. 위에는 턱시도 자켓을 입었는데 아래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그걸 보고 잔머리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 워낙에 그랜드슬램을 찍으시는 바람에 그 해 2006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대대적으로 특별전원을 했었죠. 사실은 저도 이때 35미를 거기다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훌륭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전작을 볼 수 있는 프리패스를 끊어줬어요. 훌륭하죠. 친구를 친구가 가쁜가요? 아니요. 그 친구도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친구인데 전해 제 생일을 못 챙겨줬다며 큰 생일 건물을 줬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봤는데 켄노치가 사실은 아까도 소개를 처음 하실 때 우리 껄린께서 좌파 영화 큰아버지 노동 영화의 대부 이렇게 자꾸 수식어가 붙으니까 켄노치 영화를 일단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안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뢰 겁을 먹고 좀 아 그래 그럼 정치 얘기 뭔가 심오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 골 빠지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었으면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분이면 그런 영화들을 찍는 감독들도 물론 많지만 굉장히 난해한 영화들 굉장히 무슨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영화들 근데 켄노치 감독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님답게 노동자들 어떤 사람들이 가서 봐도 정말 신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1, 2년에 한 편씩 영화를 거의 찍어내시기 때문에 엔젤슈어가 작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신작을 하나 만드셔서 아 그세요? 네. 지금 깐영화제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첫 선을 보입니다. 아마 지금 상영을 첫 상영을 했나 안 했나 정말 왕성하셔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에 이 지미스 홀이 나오기 전에 그 이게 지미스 홀이 마지막 영화 마지막 극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게다가 그 발언의 진원지가 항상 함께 일하는 프로듀서인 레베카 오브라이언 이어서 사람들이 전세계 킨노치 팬들이 뭐시라고요 뭐 이랬었는데 절망에 빠졌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직접 번복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가 지미스 홀이 프리 프로덕션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연세가 내일모레 여든이세요. 한국 나이로 올해 79 사실 이렇게 좀 체력이 좀 딸리실 때도 되긴 했나 대처 죽었을 때 대처 장례식도 민영화자라고 그렇게 막 나서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영국에서 새로운 좌파정당 노동당은 더 이상 좌파정당이 아니다. 새로운 좌파정당을 제안을 하시고 이러시는 거 보면 연세 그렇게 쫄리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때 지미스 홀 프리 프로덕션을 할 때 너무 내가 후달렸다. 그래서 그때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만들고 싶은 영화 너무 많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번복을 하셨답니다. 캣노치 팬들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계속 정정하게 활동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노바리님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캣노치 영화는 도대체 왜 특별한가요? 그걸 제가 캣노치 감독을 전도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은 겁을 먹기가 쉬운데 사실 이 양반의 영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사실은 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 영화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랜덴 프리덤 같은 경우는 스페인 회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영화를 좀 더 볼 수 있고 1930년도지? 그때 공화정이랑 싸우던 얘기 아닌가요? 네. 프랑코가 파시즘 독재 전선을 구축을 하면서 선거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하고 정권을 잡으니까 이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일어났는데 참 그냥 촛불 시위 수준이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총을 잡고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그때 단순히 반파시스트 전선만이 아니라 이참에 우리 노동자 농민을 위한 나라를 세워버리자 그냥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번 단위로 좀 일어났었고 그게 스페인도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언어도 좀 다르고 좀 그렇대요. 그런데 카탈로니아 지방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어떤 이런 것도 사실은 스페인 내전 배경이에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를 보면서 우리가 스페인 내전을 알아야만 이 영화를 소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건 그냥 어느 전쟁터나 뭔가 이렇게 되게 낭만화된 전쟁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래서 선과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악이 있고 프랑코라는 악이 있는데 그 악에 싸우는 맞서 싸우는 우리 편이 사실은 좀 입장들이 되게 다른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었고 정치적인 지형도 좀 복잡했고 그래서 랜드웬 프리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조금 더 영화를 확 느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스페인으로 단순히 스페인 농민들만 싸웠던 게 아니라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공감했던 전 세계 커뮤니스트들이 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 거죠. 작가들도 영화감독들도 실제로 예수님들이 많이 몰려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승화돼서 사람들한테 더 회재될 수 있었고 그런 거겠죠. 사실 랜덤 프리덤하고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같은 경우가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 그렇죠. 아일랜드 독립투쟁 스페인 내전 이게 오히려 켄 노치 감독의 좀 드문 영화고요. 그런데 이 두 편이 대표적인 또 극영화잖아요. 그렇죠. 아주 극적인 완성도가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 했을 때 기대하게 되는 어떤 배우와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어떤 규모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모양새와 이런 것들을 갖춘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켄 노치 감독 영화 중에서 이 두 편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고 이게 또 상을 제일 크게 받았는데 사실 켄 노치 영화 이제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 두 편은 오히려 좀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고 90년대 우리가 이제 그 켄 노치 감독의 영화 90년대 영화를 전성기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작품 활동을 하셨지만 뭐 검열의 뭐 배급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다가 90년대부터 좀 안정적으로 영화를 만드셨거든요. 그때 만든 영화들은 다 뭐냐면 그냥 노동자 얘기예요. 노동자들 얘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대처 이후 되게 망하고 되게 힘들어질 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딸이 성찬식을 해야 돼 성찬식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성찬식 드레스를 살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아빠 얘기. 이게 이제 레이닝스톤.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이제 하루 벌이 일당으로 먹고 살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와중에 연애를 하는 얘기. 이게 이제 하층민들. 그 다음에 뭐 버스 운전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캔노치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워킹 타이틀이 빌리 엘리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빌리 엘리어트가 우리가 보통 상업영화의 기준은 크게 성공하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네. 캔노치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성공하지 않아. 여기서 끝나는데 거기서는 몇 번의 불법과 몇 번의 도망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정의롭게 혹은 해결이 되거나 이러진 않고 유쾌한 방식으로 혹은 아주 절망적인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빌리 엘리어스를 워킹 타이틀이 만들었으니까 춤추는 빌리 엘리어스의 방점이 갔다면 만약에 캔노치 감독이었다면 광산 노동을 하고 있는 형이나 아니면 아버지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조를 탈퇴하고서 광산에 일하러 가는 아버지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시선으로 다 만들었으면 좀 더 캔노치스럽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뮤지컬적인 요소도 있고 그냥 음악이나 춤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퀀스 하나를 뮤지컬식으로 구성을 한다거나 근데 캔노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기교를 부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캔노치 자체가 BBC에서 TV 드라마와 다큐 이런 걸 만들던 사람이라 그리고 TV 드라마 만들던 시절도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어떤 화면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영국이 좀 그 전통이 강하거든요. 영국은 원래 전세계 다큐멘터리 운동의 창시자가 영국 사람이죠. 영국은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 이 다큐를 교육 국민 국민들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다큐멘터리 굉장히 중시했고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발달한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후에 보면 그래서 영국의 프리시네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어떤 거를 강조하는 그 전통 영국 영화의 어떤 전통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원래 다큐멘터리 전통과 이태리 네오리얼리즘 이쪽을 영향을 받은 프리시네마가 있고 켄노치 같은 경우는 이 프리시네마의 가장 적통자라고 얘기가 돼요. 원래 TV에서 만들다가 그 다음에 TV영화를 좀 만들고 캐스 같은 영화를 만들고 60년대 캐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국 영화 가장 역대 가장 훌륭한 영화 베스트 언제나 언제나 언급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를 만들고 했는데 60, 70년대 80년대 까지도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뭘 만들지만 검열 걸리고 영국도 당시 영국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워낙 제작비를 모으는 데도 너무 힘이 들고 거기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또 배급이 잘 안 돼가지고 상영이 안 되고 방영이 안 되고 방송물도 만들어 놓고 방영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90년대에 채널4 필름4라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그 걸작들이 쭈르륵 나오는 겁니다. 쭉 리스트를 좀 훑어보자면 하측민부터 시작을 하죠. 하측민들이 90 이게 몇 년이야 91년 그리고 그 이후에 레이닝스톤 이 레이닝스톤 같은 경우는 제목이 비처럼 쏟아지는 돌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파서 마치 하늘에서 돌이 쏟아지는 것 같다. 그때 그런 뜻을 가진 레이닝스톤입니다. 이게 딸내미 성찬식 드레스를 마련하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아빠의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칼라송 내 이름은 조 이런 영화들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도 사실 몇 편 영화들이 있지만 저희 극장에서는 이번에 상영을 못하고 레이디 버드 레이디 버드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가난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권을 뺏긴 엄마가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없고 빼겁고 그래서 뭔가 사건이 하나 잠깐 일어나면 부자들한테 별거 아닌 사건 하나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이 사실은 켄노치 영화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얘기 만들면 되게 우울할 것 같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다 그리고 사실 해피엔딩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새드엔딩이에요. 쫓기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굉장히 암울한 일들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나고 근데 이 영화들을 보고서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면 항상 켄노치 영화들이 그 암울함 때문에 어떤 절망이나 슬픔으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행복하고 희망적인 걸로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빌리엘리엇 얘기도 하셨지만 빌리엘리엇은 그 꼬마 빌리엘리엇이 굉장히 엄청난 스타 발레리노가 돼서 도약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가 몇만 분의 일이겠어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계급을 위한 판타지거든요. 노동자가 로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물론 판타지도 필요하고 달달한 판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현실의 어떤 고통을 잇기 위해서 그런 판타지를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켄노치가 접근하는 해법은 그건 아니에요. 이 양반의 영화는 판타지가 아니라 계속 암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화가 내내 근데 이게 되게 비극으로 끝나리라고 예상이 되면서도 앞에 보면 되게 신나요. 되게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지만 이 양반은 항상 주인공들은 항상 웃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일상이 작은 데서 농담을 놓치지 않거든요. 이 양반은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 삶 전체가 우리가 크게 보면 비극일지 몰라도 사실은 일상의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건 이 주인공들이 무력하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싸우고 맞닥뜨리고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어떤 힘으로 남고 그래서 결국은 되게 절망적으로 끝났는데 역설적으로 영화를 보고서 오랜 시간 지나면 그 영화 자체가 희망으로 남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플린과는 반대예요. 그렇죠. 제플린은 삶을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일상에 가까이서 보면 희극적인 요소 즐거움 이런 건 되지만 삶 전체는 비루하고 비참하니까 39회 진행하면서 함장님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발음 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70시간 만에 비루하고 비참한 삶이지만 그 안에 웃음들 그 작은 웃음들 언제나 웃고 떠주는 사랑 그렇게 또 사랑을 합니다. 연애의 저기도 멜로드 잘 찍으세요. 이 양반이 남녀가 눈 왔다 갔다 하고 마음 오고 이런 거 보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꼭 보시길 바라는 게 배투맨과 인셉션에서 그 섹시했던 킬리안 머피가 아주 젊게 나오죠. 정말 예쁠 때 찍었어요. 그렇죠. 예쁠 때 찍었어요. 그 팬들께서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남자는 해당 안 돼요. 이러세요. 킬리안 머피의 미모는 남녀 모두에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껄림 빼고요. 이 아름다움을 무감한 사람 같으니 해비조님 가면 오나요? 뭐 아름답다. 역시 순정말 아무 말 안 했어요. 사실 케노치 감독 영화가 근데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국내 개봉을 안 했고요. 이건 심지어 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DVD도 안 나왔습니다. 국내에 DVD도 안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보려면 어둠의 경로를 이용을 하거나 해외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굉장히 영화는 재밌거든요. 둘이 투닥투닥 싸우고 뭐하고 하긴 하지만 연예 얘기인데 그 다음에 국내에 좀 알려진 영화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예외적인 킬노치 치고는 조금 더 정극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인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하층민들 뿐만 아니라 레이닝스톤 같은 경우 국내에서 개봉을 하긴 했지만 정말 소리소문 없이 아는 사람들만 가서 보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고 또 랜덴 프리덤도 그렇고 랜덴 프리덤은 그나마 아마 95년 근데 레이닝스톤 같은 경우는 원래 93년 작인데 국내에서는 99년이 돼서 개봉을 했었고 그나마도 쓱 지나갔고 저도 아마 지금은 없어진 옛날 코아트홀에서 전단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파이타닉이 아니었다면 태극기 휘날리며가 랜덴 핸드 프리덤을 카피한 거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동일하거든. 노인이 죽고 그 유품을 찾아서 들어가는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구성은 뭐 한 분이 안 돼. 그런가요? 그런 영화가? 아주 우겨볼래요. 사실 이 양반 영화 중에 스윗식스틴 같은 경우는 사실 캐스에 스윗식스틴을 찍고 그 다음에 엔젤시아를 딱 찍으면 뭐랄까 노동자 계급의 어린 10대 성인되는 느낌 근데 스윗식스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부산영화제에서만 상영을 하고 개봉을 못했어요. 케이블 같은 데서는 방영을 계속 해주는 모양인데 정식 개봉을 못하고 달콤한 키스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로맨틱 코미디인데 물론 케노치 감독이 그냥 로맨틱 코미디를 찍지는 않겠죠. 절대 그냥 로컬을 찍지 않으시죠. 백인 교사가 백인 교사 중상층 정도가 되죠. 백인 교사와 그 다음에 굉장히 돈이 많고 상위 계급인 파키스탄 가정의 남자 인종을 넘어선 사랑 항상 이런 식이죠. 근데 사실 이거야말로 바로 케노치 감독의 힘인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하고 우리 옆에 옆집에 내지는 앞집에 내지는 친척 누구 있을 법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 사람의 사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찬찬히 보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이고 노동자의 계급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겠죠. 아마 우리 방송 청취자 중에 상당수 20대인데 20대가 상당수 있을 텐데 제가 배웠던 6차 교육과정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얘기하신 부분 중에 영국이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제대로 들어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노동당이 집권했다는 거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치 우리도 배운 적 없어요. 우리도 배운 적 없어요. 그 뒤로 의료보험부터 의료보장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얼마나 개혁됐는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대처죽고 나서 로치 아저씨가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죽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당수 보면서 정말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다음 우리가 즐겨 얘기하는 V4 벤데타라는 영화의 원작인 만화가 원작이 왜 탄생했는지는 대처시대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상당수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서야 노동당이 집권을 해서 정말 완전 싹 갈아엎은 거예요. 어차피 전쟁으로 굉장히 초토화가 됐고 이거를 기왕이면 전쟁 이전에 가난하고 정말 못살고 고통스러운 그 삶으로 돌아가긴 싫다 라고 생각했던 영국 민중들이 노동당에 몰표를 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일대사건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보통은 복지를 뭔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에 노동당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복지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답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지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표를 줬던 거고 네. 몰표를 줬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1945년의 시대정신은 안타깝게도 이번 저희 극장의 캔노시 특별전에서 상영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대처가 다 말아답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언론이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왜 밀린 수도세랑 내시고 결국 돌아가셨던 그분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아젠다 세팅이 결국에는 복지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사실 부자들이야 공공서비스에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열심히 썼던 숨바꼭질 1의 감상문에 영화극 중에서 사람들이 경찰을 안 부른다고 그게 그 영화의 가장 큰 무슨 구멍이라고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요. 저는 보면서 경찰을 안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계속 뭔가 사람을 불러도 아파트에 경비를 부르지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온갖 그 삼중 락의 cctv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경찰을 필요로 할까요? 오히려 돈을 고용을 하고 경찰이 아닌 더 보안업체를 고용을 하려고 하고 경찰을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도 외부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우리 사는 이 사람들 우리 계급끼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영화에서 경찰을 안 부르는 거는 구멍이 아니라 감독의 위도다라는 개드립을 저의 감사문에서 쳤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지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때 장근영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는 붕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불신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공공서비스를 안 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시스템과 공공서비스도 없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왜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내팽개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니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서 지폐를 탄압하고 그러게요. 한 발 더 나가서 공공서비스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계급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공공서비스거든요. 마치 우리는 뭐 하다가 그래 공공서비스가 가난한 사람 필요한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한테 주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안 줘도 되잖아. 이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공서비스가 공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애는 저기 케이터링을 학교에서 받아 먹을 수 있어도 똑같이 학교에서 주는 똑같은 밥을 무료로 먹는 게 바로 공공이거든요. 그렇죠. 그 경험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공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뭔가 잘못된 또 이 지점까지 우리가 좀 더 짚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노바리님께 질문을 하나 더 해볼 텐데요. 2014년 한국에서의 캔조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방금 함장님이나 해비조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없는 사람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과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 국가가 우리 같은 그냥 하루 벌어서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실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있었죠. 사고는 사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지하철 사고도 났지만 지하철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 세월호 유가족이랑 실총자 가족들께서 우리가 국민이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이게 국가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죠. 사실은 이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왜 사회를 이루고 우리가 왜 이 국가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공공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이게 IMF 이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우리는 버려졌구나 사실은 우리가 왜 영화 설국열차가 꼬리칸이 있고 악칸이 있고 설국열차를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우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화가 아니네 현실이 없네 우리는 정말 여기 이미 꼬리칸에 살고 있고 여기는 정말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는구나 우리는 그 절망감이 되게 컸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국민인가 이것이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아까 껄님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어떡할 것인가 사실은 이민도 돈이 써야 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값도 없어서 저는 못 갑니다 가봤자 제가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지금 대충 제가 한국에서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지만 해외랑 주로 연락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제 영어가 사실은 서바이벌 뽀르크 영화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외국 나가서 살 수 있을까 못 살거든요 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운 좋게 비행기 티켓을 얻어서 간다 어디든 간다라고 하면 육차노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도 먹고 체력도 안 좋았어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요 세력을 규합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틀을 더 나은 걸로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켄노치 감독의 영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굉장히 구체적인 인간들이 나와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고군분투를 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굉장히 나쁜 선택들도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결국 마약 조직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굉장히 최악의 선택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계속 그 질문은 싸운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켄노치 영화들을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이번에 켄노치 영화들을 다시 보고 내가 이번에 볼 켄노치 감독의 영화들은 배경이 90년대 80년대 또 멀리는 저 위로도 스페인 레전데나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때 영국의 상황이 물론 지금의 한국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켄노치 영화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더 이상 어른들이 망쳐먹은 대한민국이라고 어른들을 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 나이가 어른들이 망쳐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사실 저는 이제까지 크게 망쳐먹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망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망치지 돈도 없고 맨날 열심히 먹고 사는 것도 허덕허덕한 사람이 노마리님 처음 뵀을 때는 20대였는데 그렇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예뻤는데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봐 나 뭐라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이번 게시판 응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미난미녀가 진행하는 딴지 영진국 사실 정치라는 게 대통령 누구 뽑고 선거 때 누구 뽑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케노치 영화라는 게 세 편, 네 편, 다섯 편을 봐도 재미없는 분한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 편만 봐도 정말 흠뻑 빠져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보자면 내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후와 가지기 전에 반응이 되게 달랐어요 가지기 전에는 사실 케노치 감독 다큐멘터리 스타일에 돈도 별로 안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전문 배우를 연기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 뽑아가지고 연기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볼 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랑 예쁜 여자랑 연애하고 판타지가 실현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질구질한 황이 나오고 결국 일도 잘 안 풀리고 근데 제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난 다음에 케노치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최고예요 지금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감독 제 인생의 감독 중 한 분이 케노치인데 정치라는 게 단순히 어떤 대통령을 뽑고 서울 시장을 누굴 뽑고 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해가고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하고 각자의 내 정체성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갖고 이 요구조건을 오히려 정치인들한테 관찰을 시키고 너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너 이것도 해줘야 그대로 관찰을 시키는 게 사실은 어떤 선거이지 선거 때 누구 뽑느냐가 이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작은 데서 행동을 하고 하다못해 어떤 당에 입당을 해서 회비를 내면서 이 당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이번에 우리 당은 이번 이러이러한 걸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시도와 그런 희망과 꿈을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민주노동당이 처음 생겼을 때 네 생겼을 때 제가 입당을 했었고 진성당원으로 당비를 내면서 뭘 하다가 그 이후에 참 무려곡절을 겪었죠 네 지금은 진보신당으로 나오고 이 진보신당이 다시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참 노동당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엄지도 모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죠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촛불집회를 되게 거대하게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위 자체된 사람들이 시위는 빨갱이들이 하는 거고 나쁜 놈들이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비웃죠 애들도 비웃죠 정말 많이 사라졌죠 그런 근데 노조 그러면 저는 예전에 촛불집회 때요 정말로 무슨 NGO 단체 활동을 한다는 분인데 젊은 친구였는데 촛불집회 나가서 시위를 하다가 민주노총이 들어오면서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새롭네 연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들어와서 변질돼요 노조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정치 투쟁에 사실 노조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나 시위는 촛불집회 항상 순수한 시민들이 순수하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순수한 시민과 노조를 구분을 하고 순수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불순 선동세력을 구분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게 정치적이지 않은 게 순수하다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야말로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언론의 아젠데 서탱에 놀아나는 거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나고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내려갔는데 먼저 도착하신 실총자 가족께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대표 노릇을 하시다가 이분이 모 정당의 시의원 예비후보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치 선동을 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터뜨린 게 채널A였고 정치인들이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자리에 사실은 당연히 당연히 정치인 국가와 국민이 서로 민낯으로 직접 만나는 게 그게 무슨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왕아련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중간에서 매개를 하는 어떤 그것이 정치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떤 정치를 되게 스포츠처럼 팬덤 연예인 팬덤 하듯이 연예인 팬을 하고 정치인 팬을 하지만 정말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게 반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반정치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노조라고 했을 때 당연히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을 하고 노조에 가입을 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필요할 땐 싸우고 필요할 땐 사실은 파업도 해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고 뭔가 손가락질 근데 저는 그 제 평생의 꿈이 노조 한번 가입해보는 건데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내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일을 하지를 못해서 제가 평생 노조에 가입을 못했어요 저는 참 노조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노조를 통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벌써 노조 그러면 빨갱이 부순세력 노조 시위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일반 시민들이 큰 노조가 데모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분들은 우리는 언제나 시민이자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켄 루치 영화가 켄 루치 영화에서는 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 중에 일례로 내비게이터 같은 영화는 딱 철도 민영화 영국이 사실은 대처하에서도 민영화를 다 밀어붙이다가 두 개를 손을 못 댄 게 철도하고 의료보험 제도였는데 결국은 그 철도도 93년도에 민영화가 됐거든요 엄청 비싸졌죠 아 뭐 장난 아니죠 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철도가 민영화된 다음에 어떤 철도 노동자가 어제도 노동자였고 오늘도 철도 노동자인데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닥치는지 이것들을 쫙 풀어낸 영화 내비게이터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노조 결국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빵과 장미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부들이 결국은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삶의 조건들을 획득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물론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노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좀 있다라면 여러 단체 후원을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노조인데 노조 그러면 나쁜 놈들 되게 이상한 놈들 중국 빨갱이 이런 얘기는 좀 정말 너무 촌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이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요즘 들어 더 오히려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시대가 거꾸로 가다 보니 힘이 없는 개인이 내 얘기를 전달하려면 누군가랑 같이 소리를 질러야지 집단을 입어야죠 누군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옆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소리 지르면 산에서 조난당하면 혼자서 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소리 지르잖아요 사여달라고 그리고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안다고 내가 처음 싸우면서 좌충우돌 할 때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정말 큽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저 학교 다닐 때 데모가 시작되면 우리 앞에 항상 조대 형님들이 계셨어 아이씨 신문들 조선대가 앞을 서주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정문을 나가지 못했지 노무현 대통령 말이 명문이야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 해야 돼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원고호를 비몽사몽 간에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한 와중에 썼는데 사실은 그것뿐 아니라 굉장히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4월 16일 이후로 나사나가 빠져서 굉장히 슬프고 맛있는 거 하나 먹다가도 지참감 느끼고 티비 보고 웃다가도 갑자기 탁 멈추고 지참감 느끼고 뭐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 와중에 저는 이모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박수 저희 집이 딸만 내신데 애를 낳는 애가 셋째예요 아시죠 셋째 딸의 미모라고 하는 거예요 최진사 댁부터 시작해 그 집안에 최강 미모 유전자를 다 쓸어가는 게 셋째 딸인데요 그 친구가 나와서 그런지 산후조리원을 갔는데 얼짱 1위를 먹었다고 합니다 제 조카가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조카의 얘기를 꺼낸 건요 아직 피지도 못한 목숨들이 가는 와중에도 새로운 목숨들이 또 세상에 태어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지금 30대 40대는 이런 대한민국을 겪고 있지만 내 조카가 내 자식이 10대가 됐을 때 10대가 돼서 수학생을 갔을 때 그리고 20대가 됐을 때 그리고 30대가 됐을 때 걔들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캔노치를 빙자한 정치선동인가 백로치 영화로 시작을 하자 마지막으로 노바리님한테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10편 개봉이 아니라 상영하는 영화 10편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아까 주로 언급한 영화들 일단 63년작인 캐스 말씀드렸죠 지금도 연구영화 역대 베스트필름 탑10 안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외로운 소년이 매를 기르는 얘기예요 매 캐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거는 원작 소설이 원래 있고요 한국에도 소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60년대 영화고 그 다음에 90년대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하층민 나오겠네요 하층민들 그 다음에 레이닝스톤 그리고 칼라송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하층민들의 주연이 로버트 칼라일이에요 007 아 007 악당으로 나온 적 있어요 굉장한 연기력을 가지신 이분이 하층민들의 주인공이고요 정말 꽃이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분이 칼라송에도 나오는데 이 칼라송은 버스 운전사 얘기예요 춤을 거울에서 춤을 추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자가 니카라가 출신이고 니카라카는 엄청난 내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연애 얘기인데 남녀의 연애 얘기인데 이 연애 얘기가 결국은 내전을 겪고 있는 제3세계 여성과의 어떤 연대로 나아갈 수 있죠 칼라송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조 내일의 조가 아니라 내 이름은 조 허리케인 조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청산하고 축구부를 하면서 새 삶을 찾고자 하는 조라는 남자의 얘기인데요 제 얘기예요? 그렇군요 박사까지 딴 굉장히 이 영화도 평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국내에서 개봉했을 때 이 영화가 아무래도 보리밭 이전에 켄노치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준 영화인데요 빵과 장미 미국을 배경으로 이번에는 영국 감독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남미에서 넘어와서 청소부일을 하는 여성들이 투쟁하는 우리에겐 빵뿐만이 아니라 장미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며 투쟁을 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보리밭이 흔드는 바람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로운 세계라는 영화가 국내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상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항의를 하다가 오히려 잘려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어떡하지 하다가 회사를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은 회사를 차리는데 이 회사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플레타리였는데 작은 브루즈아로 변해가는 과정 피해자에서 어떤 취자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되게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참 가슴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싸움이 나면 싸움 잘하는 동네형을 꼭 옆에 끼고 가야 유리하잖아요 켄 로치야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싸움 잘하는 동네형 우리가 삼아서 싸움 많이 해본 싸움 많이 해본 동네형을 삼아가지고 극복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썼으면 켄 로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이 사람 영화가 오히려 해피엔딩이 드물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을 지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노선을 갈아탈 만도 한데 여전히 좌파 영화를 만든단 말이죠 그 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언제나 이거는 예전에 하워드진이나 노음촘스키도 했던 비슷한 얘기인데요 역사라는 게 지금 이 투쟁만 보면 되게 실패고 좌절스럽고 투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슬프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민중들은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싸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화도 그렇게 매번 지치지 않고 매번 패배와 매번 어떤 좌절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권투에서 보면 다운당한다고 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어나면 다시 싸울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도 크게 한번 날릴 기회가 있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켄 로치 형님과 더불어서 용기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 노바리님 박수로 이 시간 마무리해보죠 의리 되신 용기입니다 본격 빨갱이 커밍아웃으로 돌아온 해비존님 시간입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우리 김태용 PD의 부사수인 미모의 엔지니어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성함과 자기소개 박혜미 딴지일보에서는 프로듀서가 한 달 만에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혜미 박수로 박수로 영국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처치 진거죠 독일군 공습이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런던이 정말 황폐화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쯤 되면 전쟁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유태인한테 돈 꽂아 쓰고 정부가 파산상태에 이룰 정도가 돼요 물론 그때 돈 함부로 꽂아 쓰고서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 거기도 하지만 그때 완전 웃겼잖아요 아랍쪽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협의도 안 해오고 협의가 뭐야 협의가 아니라 구라를 쳤죠 당신 애들이 영국군으로 싸워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라고 해서 진짜 젊은이들을 막 보내서 영국군과 함께 싸웠고 유태인들한테 가서는 전쟁 비용을 달라 우선 전쟁 비용을 우리한테 지원해주면 우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원래 당시에 살던 땅으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또 아랍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양쪽은 다 그 약속만 믿고 우선 전쟁에 싸우러 피를 흘리러 가고 돈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는 피값 달라 우리는 돈 달라 이랬더니 모르겠다고 가버린 다음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영국은 영국 자체로만 잠깐 돌려보면 영국은 그때 이미 거의 바닥을 친 나라였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사실 독일한테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독일도 이미 절단난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뱉어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바로 그 타이밍부터 냉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독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일을 지켜야만 했던 또 미국을 위시로 한 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서독을 지켜야 했던 그래서 제대로 된 전쟁 배상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영국의 노동당이 지금 이 바닥이야말로 복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오히려 역발상을 한 거죠 그게 성공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우리 아까 세처 이상한 아줌마 마녀 개인이 혼자서는 목소리 낼 수 없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데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조 같은 이러한 개인과 개인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무언가를 언론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이름으로 죄악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아주 나쁜 인간으로 근데 그게 그런 이야기가 먹힐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시절에 이미 이제 영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들이 늘어난 상태 에서 노조를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일반적인 힘없는 시민들과 또 구분되는 또 하나의 계층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굉장히 사악한 정책이었는데 이게 낯설지가 않네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죠 뭐 귀족노조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 타이밍에 대처가 추구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했거든요 근데 비정규직을 노동자 그러니까 노조 안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영국 노조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서랑설레하게는 와중에 대처 정보가 계속해서 노조는 자기네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는 노조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노조는 저렇게 뭉쳐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덕적인 걸 씌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보여주기 위해선 당연히 도로를 점거해야 되고 도로 점거하진 않고 조용히 옆에서 그냥 판말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교통체증이라도 만들어낼 만큼 어딘가에 뛰쳐나가면 저선 도대체 뭔데 저렇게 광분하지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도덕적인 걸로 누구나 다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퇴근길을 막는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례배들로 만들어버리는 언론의 한마디들 시민들이 퇴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여 저도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70년대 말 영국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30년 뒤에 우리나라네요 40년 전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아 근데 그게 먹힌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의 정권은 되게 편한 거야 그때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그럼 시민들은 그때의 케이스를 보면서 왜 안 하고 있을까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 슬프다 자 바로 이러한 시기에 지금 그 켄 러치 감독이라고 한 사람이 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 켄 러치가 아까도 말씀하신 1945년에 시대정신 시대정신 스프릿이잖아요 얘기했는데 네 한국에서 그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제목을 좀 의역을 해서 시대정신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네 이제 1945년에 정신 시대정신인데 영혼 시대정신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시절을 젊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켄 러치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막연한 밑둑 끝도 없는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손을 잡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저는 되게 그 90년대 이제 학번인데 80년대 선배들이 이제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수배당하고 있다가 뒤늦게 학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형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벽처럼 느끼기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형들인데 이 형들이 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여기서 뭐 평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인간이랑 마땅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가야만 해 이것이 최선이야 물론 이제 맞아요 투달면 그렇죠 뭔가 전체 운동을 저해야 하는 그렇죠 분류주의자 취급을 하면 무슨 뭐 자 그래서 저는 다름은 다름인 거예요 맞아요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대화도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갈등 속에서 오히려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달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틀림으로 만드는 순간은 이건 이제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봉합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틀림이 되는 순간 그냥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뭐 굉장히 아픈 과정일지라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영화 랜덤 프리덤은 제가 본 켄노치 영화에서는 바로 그 다름 미 틀림으로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 온 혁명 이후에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아나키스들과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다들 큰 뜻에서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파시스트 정권에 반대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 다름이 나중에는 종국에는 완전히 틀림으로 서로가 서로를 총질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간다는 거죠 어 근데 뭐 저는 그 얘기를 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오늘 뭐 저는 음악 얘기를 할 거니까 바로 그 랜덤 프리덤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이제 서론이 끝난 거죠 네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었나 서론이 길어 서론이 이게 스페인 내전에 아까 다 설명해줬으니까 뭐 간단히 넘어가면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게릴라 전쟁이 게릴라 전투가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 여기에 두 번 나와요 인터내셔널이 두 번인가요? 그 맨 마지막에 났던 인터내셔널은 인터내셔널 노래가 안 나오죠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아 저기서 인터내셔널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손녀 네 손녀가 그 저기 할아버지 그 유품 네 그 동료의 흙을 원래 사실은 동료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흙을 이제 담아놨던 빨간색 그 헝겊 뭐 손수건 네 이제 그 흙을 거기다 맨유팬들은 다 빨갱이야 네 같이 넣고 나서 이제 부르는 건데 사실은 영화에는 무슨 노래 부른지는 안 나와요 그냥 그 깃발을 손녀가 이렇게 들고선 손을 번쩍 위로 올리는 순간에서 사실은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슨 노래가 흘렀을 것인지는 감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노래가 불려진 건 딱 한 번이죠 그 아직 아름답던 시절에 다름을 틀림으로 드러내지 않던 시절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서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기계가 됐던 그 동료의 장식 장면에서 인터내셔리에 한 번 흘러나오죠 무반주를 스페인어로 조용히 부르잖아요 되게 나직하게 그 다음에 반주가 음악이 막 흐르는 게 아니라 북소리 정도만 이렇게 뭔가 비트를 맞춰주는 식으로 저는 저는 무수한 각국 버전의 인터내셔널가를 이제 나중에 빨갱이가 되어서 각국의 모든 버전에 그 다 들어봤지만 그 역시 이제 이게 최고예요 그 랜드 앤 프리덤에서 그 나직하게 정말 그냥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부르는 이 인터내셔리가가 최고고 이거를 능가하는 게 딱 하나 있다라면 애국가 아니요 소련의 붉은군대 레드라미 코러스 콰이어가 부르는 정말 그거는 무시무시한 군가 행진 높음으로 부르는데 그 노래는 또 그게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둘 다 히어링은 안 되잖아요 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2년 동안 군대도 다녀왔고요 김일성 싫어하고 김정일 싫어하고 당연하죠 김정은 돼지새끼고 빨갱이를 싫어하는 못생겼어 김정은은 이 종북 좌파들 김일성과 김정일이 잘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종북은 아니야 반북 좌파들 이 반북 좌파들 김정은도 싫고요 김정은이고 김일성 코스프레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놈이 다 있나 싶고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고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고 이거 봉건 왕조의 독재에 나쁜 건 다 모여있는 황당한 동네인 거죠 부정부패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건물이 무너지고 남한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더 하면 더 했지 더 하지 않을 거예요 1979년도에 왕정이 끝났죠 그리고 현재가 7년하고 지금 다시 왕정 아니에요? 왕정복고야 왕정복고 나폴레옹인 2세가 다시 그렇죠 나폴레옹 3세 3세 3세가 3세 왔던 그 시대입니다 나폴레옹이 혁명으로 만들어진 파리의 왕이 없던 공화정 시대를 나폴레옹이 다시 정리하고 독재를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그걸 이어받았던 근데 그 사이에 또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뒤집었던 건데 우리 얘기가 있네 나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란 방금 알아보셨어 내가 제가 말하는 우리는 조선시대 얘기 근데 인터내셜으로는 사실 예전에는 되게 많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5월 달만 되면 대학에서도 많이 흘러나왔고요 당연히 집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아깝다 아니요 그 운동권 가요 중에서는 제일 세련된 멜로디를 자랑하는데 저는 벌써 예전됐던 상관이지 않고요 운동권 가요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권 가요가 다 농민가 너무 이런 거 생각하셔서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나름 엔엘계와 피디계의 운동권 가요들을 두루두루 섬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일단 들어봤을지언정 인터내셔널이라는 제목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 같고요 저는 이 노래를 어디서도 들어봤냐면요 한 20년쯤 전에 어디 시골 내려가다가 수입소 고기 반대 운동을 하실 때 할아버지들이 이 노래를 들고 우쌰쌰 외신다고요 띠드르고 멋지다 할머니 몇 분 이렇게 덩실덩실 뒤에서 춤을 추시고 그게 난 그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힘이지 어쨌든 이 인터내셔널이라는 노래를 조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랜덤 프리덤에서 그런데 왜 그 노래가 감동적이었는지를 조금만 이 노래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조금 더 영화를 보실 때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왜 함장님이 우리 방송을 한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중에 혹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은 조금 그냥 그거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이 노래를 이해하려면 1871년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시민혁명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때가 한 100년쯤 된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건 왜 대혁명이냐면 그렇게 하룻밤에 끝난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지난한 투쟁의 역사예요 그건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시민들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놓고 나면 뭐 귀족이나 혹은 남아있는 왕족들 혹은 자본가들이 물론 이제 첫 번째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이제 흔히 자본가들의 노름이었다라고 브룬즈와 혁명이라고 말했죠 평가 절화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 과정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매번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은 다시 귀족들에 의해서 반동이 일어났고 이걸 뒤엎기 위해서 또다시 시민들이 일어섰고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번에는 자본가들이 또 힘을 잡고 모든 걸 잡아내면 다시 시민들이 여기에 힘을 모아서 다시 싸우고 그 혁명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1871년에 벌어졌던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이게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했죠 나폴레옹이 지가 황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사실 나폴레옹 창가로 만들었다가 나폴레옹이 지가 왕이 되어버린 걸 보고서 열받아갖고 이름 없는 영웅으로 바꾼 거잖아요 나폴레옹에게 주지 않고 베토벤이 사실 굉장히 혁명을 지지하는 훌륭한 업적의 많은 분입니다 음악만 아니라 네 그분이 그리고 매독으로 아 그런가요 근데 뭐 그분은 사생활인데 왜요 천재는 색을 밝혀 베토벤이 음악가 베비 존님 천재죠 저는 범인이고요 귀족한테 메어있던 음악가를 프리랜서로 맞습니다 이상을 전환시킨 분이 바로 베토벤이죠 자 파리 꼬민으로 돌아가죠 나폴레옹이 다시 왕이 되고 나폴레옹 3세가 그 정권을 이어받거든요 당연히 나폴레옹이 왕이 되면서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던 혁명성은 전부 사로져버린 거죠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지가 이게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폴레옹 군대가 싸움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연전연승을 했던 거고 혁명의 기운으로 자기가 싸움에 다 이기고 나서 스스로가 혁명을 부정하는 짓을 한 거예요 물론 또 거기다 졌죠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폴레옹 3세 정권 역시 보수 정권으로 반동 정권이었는데 얘네의 문제는 나폴레옹은 그래도 전쟁을 가서 이기기라도 했잖아요 얘는 전쟁도 못했어요 극보수인데 이 극보수가 무능하기까지 했던 이러한 이 정권에 분노한 사람들이 파리 안에 자신들의 나라를 선언한 거예요 저 무능한 정권들하고 우리는 같이 안 해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안에 모인 시민들이 80명의 꼬민 평의회 의원들을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직접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뽑아내요 역사적인 거죠 항상 모든 게 대의제 선거였던 거에서 이제 직접 선거로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1871년이에요 완전 무상 의무 교육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에 그 다음에 최저 생활비 보장 이런 것들을 이 꼬민 평의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나폴레옹 3세와 그애네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파리 꼬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시 파리 안에 바리케트 자꾸 우리만의 이제 섬을 만들어낸 건데 이 파리 안에서 뭐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는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 이미 이제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프랑스에는 그 당대에 이미 코끼리라든가 기린이 있는 동물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을 도축하고 나중에는 그 뭐야 기르던 개도 잡아먹고 지나가던 쥐도 잡아먹고 이래도 이제 거기서 식량이 바닥나는 그렇게 두 달 세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부군이 들이닥치죠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싸웁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가까운 시간 만에 몇만 명이 일주일 만에 도륙이 나는 이 파리 꼬민의 이 기간 동안에 몇 번에 걸친 혁명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보지 못했던 백 년 만에 우리들만의 나라를 선언했던 거잖아요 이 과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화가들도 있었고 이 안에 시인들도 있었고 동시에 정말 별거 없었던 서민들까지 모두가 다 동일한 인간으로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이런 최초의 경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프랑스에서 혁명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만큼을 경험한 다음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은 더 이상 그 이전처럼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짓누를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아까 노바리님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또 싸우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새드 엔딩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파리 꼬민 자체는 무너졌어요 분명히 몇만 명의 정말 처참한 희생을 두고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그 누구도 파리 꼬민 이전처럼 그러한 종류의 독재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파리 꼬민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죠 그럼요 파리 꼬민 기간에 증물공이었대요 이 사람 별것도 아니고 무슨 시인도 아니었고 평생 동안 방지길 돌리시던 웨젠 포티에라 가는 사람이 이 파리 꼬민이 성공하던 그날의 감동을 적은 게 바로 인터내셔널이라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라마르세이제에다가 이제 그냥 가사만 붙여서 불렀었다고 해요 라마르세이제도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이거 피가 이렇게 튀는 노래를 국가로 부르는 게 무서운 나라예요 거기 자 어쨌든 이 라마르세이제에다가 노래를 붙이던 이 인터내셔널은 1888년에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멜로디가 붙게 됩니다 작곡자가 누군가요? 피에르 드제이테라고 하는 작곡가고요 1888년에 이 노래가 곡이 붙였을 때는 이미 유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불러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터내셔널에 멜로디가 붙은 이후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 영화에서는 스페인어로 나오잖아요 포르투갈 말로 제가 부르는 걸 알 수 있었던 거는 저기 룰라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룰라 아저씨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보고서 아 포르투갈 말로 당연히 있구나 브라질이 포우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겠지라고 했지만 또 실제로 확인했던 건 그 다큐멘터리에서였고 영어로는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태국어로 부르는 거 들어본 적이 있고 제가 어제 일본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어제 일본을 우에노 공원 쪽을 지나가는데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어떤 애가 하얀색 차에다가 일본 써있는 애가 일본 옛날 제국 시대에 군복을 입고선 일본이 다시 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나치스를 그렇게 운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이 나치까지도 다 우리 안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나봐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걔가 막 그런 차를 다 시끄러워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굳이죠? 막 흥분하면서 되게 높은 차인데 그 차 밑에 막 발로 그 차를 이렇게 차면서 막 뭐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니네가 가장 일본의 창피한 모습이라고 그거 보고 약간 좀 일본 사회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면서 일본 놈들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일본 사회가 저렇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젊은 애들이 우경화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일본이 지켜지는 모습 그리고 일본의 관리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지난번 쓰나미 때 왜 핵발전소에 별일 별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수습하러 수습하러 사람들이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시민정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같은 아직은 살아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아마 저는 지금 일본을 저렇게 이상한 나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그렇지 않을까 사실 아나키즘 운동도 굉장히 활발했었고 사실 세게는 적군파 운동도 벌어졌던 나라 전공투가 있었으니까 네 무시무시하게 투쟁을 했던 나라고 지금 여전히 일본도 자위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놈들한테 이런 정신 나간 놈들한테 표를 주면 안 된다라고 붕괴를 하는 껴있는 정신들이 여전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대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있는 모든 나라에는 다 인터넷이라는 노래가 그 나라 말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힘없는 노동자가 힘을 합쳐야지만 혹은 노동자라는 말이 정 이상하시다면 힘없는 개개인들은 힘을 합쳐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노래가 바로 인터내셔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인터내셔널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노동자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인터내셔널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인터내셔널 이 노래는 켄 루치 감독에게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줬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끝에 그 손녀와 그 장례식을 찾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인터내셔널을 부른다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변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어떤 목표의식은 그것만큼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깨닫게 해주는 노래가 인터내셔널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랜드 앤 프리덤에 나오는 아까 바리님이 말씀하셨던 무반주로 정말 모인 동지들이 학원한 다음에 함께 부르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인터내셔널을 같이 들어보고 싶네요 가볍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박사리아 잡일 그 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게시판에 고질라 망작이었다고 하시는데 고질라는 정말 잘 빠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 54년에 만들어진 원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괴수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 정도예요? 괴수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시퀀스 자체를 극명하게 후반부에 보여줬고 그다음에 정말 괴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면 사실 괴수 입장에서 우리는 개미잖아요. 이 영화의 시각은 개미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고편만 보고 갔다가 10분 만에 예고편 내용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 뒤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질라는 되게 평점을 그렇다고 수작은 수작이죠. 괴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명작은 아닐 수작. 어쨌든 이 감독이 과거 고질라 모든 편을 다 분명히 보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자신이 그걸 만들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 용가리도 봤을까요? 용가리는 고질라는 전혀 상관없죠. 가질라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트랜센더스 같은 경우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 영화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저는 수작이라고 본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파시스트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척을 하기 위해지 심지어 정부와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연합을 하는지 이런 생각들 게다가 이 영화는 SF의 액션에 온갖게 들어가 있다고 과대포장에서 광고했지만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장님마저 길어지네요. 이번 주는 네 편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드디어 개봉하는군요. 안 만해도 너 발음 그거 안 좋아. 지격하면 미래 과거의 날들 의역하자면 다가올 과거의 날들 지나간 미래의 날들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깔끔하고 짧게 번역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영어 쓴 것 같아요. 감독은 요즘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브라이언 싱어. 브라이언 싱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드 하우스 시리즈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셜록 홈즈에 대한 오마지로 하우스는 제가 엄청 광팬이거든요. 아 그럼 너무 좋았지. 하우스 팬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주변에 찾아보면 하우스 팬이 아닌 사람이 꼭 있게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안 받기 때문에. 아니 안 받기 때문에 팬이 아닌 거죠. 보면 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우스를 만들어내기 1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신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전설의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뒤로 이제 리부팅 되기 전에 엑스맨 1편과 2편을 만들어냈죠.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전같은 3점을 줬을 텐데 그 뒤로 좀 망작이 따라요. 슈퍼맨 리턴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만 흥행에 참패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작전명 발키리. 잭 더 자이언트 킬러는 제가 완전 욕이 나왔는데 존망이 되어버렸죠. 작전명 발키리는 영화 좋았어요. 나치 제복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인데. 음 그러지요. 제복 패티씨 나왔고요. 유니폼 패티씨 나왔고요. 기대치는 2점 줍니다. 하지만 배우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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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도 모자란 3점입니다. 아니 뭐 일단 써 두 분이 나오시고요. 패트릭 스튜어트 경이랑 이안 맥컬런 경이 나오고 안 돌아가신 게 다행입니다. 참 이분들을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크게 병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안 맥컬런 경은 그 나이에 섹시하세요 심지어. 그 분의 섹시함을 만방에 드러낸 게 또 브라이언 싱어였죠. 그렇죠. 자 휴책맨 제임스 맥어보이 마이클 패스 밴더 제니퍼 로렌스 할리 베리 좀 늙어지만 엘렌 페이지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까지 와 남녀 좋아하는 배우가 쫙 다나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 우리의 티리온 라니스터 피터 딩클리즈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악역이지만 뭐 이번 왕자우 게임 4시즌 6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티리온이야. 뭐 어쨌든 3점. 3점입니다 여러분. 신옵은 현재 강력한 로봇 센티넬이 나타나서 인류를 위협하니깐 우리 휴책맨 울버린을 과거로 보내서 미래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휴책맨 형은 이 나이에 이 몸으로 그것도 왜 다른 액션 히어로랑 다르잖아요. 이분은 정말 몸으로 뛰는 거잖아. 저희도 안 써잖아. 정말 이 형님은 자기관리의 화신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거의 뭐 홍콩으로 치면 견자단 수준의 몸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맨중맨이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 같은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시간여행이야기라서 기대치 2점으로 땡처리하고 싶은데 떡밥이 장난 아니에요. 예고팬 봤을 땐 막 헷갈립니다. 일단 자비의 교수인 제임스 메가보이가 걸어다녀요. 아직 다리를... 1편 마지막에 총탄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일단 걸어다니는 데다가 그 다음 울버린의 클로 주먹 쥐었을 때 딱 나오는 손톱이 아담한티움으로 금속 재질로 딱 보여야 되는데 예고팬 보면 뼈가 튀어나요. 전이구나. 이런 아담한티움 코팅되기 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육체는 미래에 그대로 있고 정신만 뭔가 자그레서 과거로 간 설정인 건지 어쨌든 되게 궁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3점을 줍니다. 이거 전에 나왔던 게 뭐죠? 이거 나오기 바로 전에 일본에서... 울버린? 울버린. 울버린. 셀카 찍으시는 여성 감독님이세요. 감독 프로필 보면 셀카를 이렇게 찍으셔서 이번이 첫 장편 같으니까 일단 기대치는 1점. 깐느 갔는데 1점. 첫 장편인데 뭐. 그러니까요. 공정해야지. 배우는 기대치 3점을 줘야 하나 2점을 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송새벽 때문에 2점 줍니다. 송새벽이 어땠어요? 저는 송새벽의 연기 자체가 예를 들어 방자전에서는 송새벽이 정말 빛나 보였지만 그 뒤로 나오는 영화들에서 크게 캐릭터를 못 살린다는 느낌? 송새벽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사하고 분쟁들이 계속 있어서 사실은 좋은 영화에서 정말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포템만 보여줬어요. 터지는 건 많이 있어서.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 씨. 뭐 좀 모르겠어요. 일단 배두나 김새론이 나오는데도 송새벽 때문에 2점을 줘요. 아깝네요. 김새론은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어쨌든 시노비에 기대되는데요. 외딴 바닷가 마을에 사는 도희. 도희가 김새론이에요. 그런데 도희의 의의붓 아빠인 용하에게 폭력과 학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쁜 놈의 송새벽이. 이 의의붓 아빠가 송새벽입니다. 양아치 역할로 나오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도희에게 이 마을로 좌천되어서 온 파출소장이 영남이에요. 이 영남이 바로 배두나. 그러면 이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는데 또 양아치 송새벽이 파출소장을 가만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마 도희가 뭔가를 왜냐하면 빛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재지른다는 내용인데 그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영남은 경찰이란 말이죠. 시노비 기대돼요. 기대치 3점 합계 6점입니다. 그런데 배두나가 파출소장이라니까 저는 맺힘이 잘 안 돼요. 배두나가 이제 그 나이가 됐어요? 아니요. 경찰대 나오면 파출소장으로 시작을 하죠. 아 그래요? 계급이 그렇게 돼요. 잘 몰라서. 내 친구 한용이가 경찰대에 나와서 금호삼가 파출소장으로 왔는데 그때 영택이 아버지가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껄끄러웠어요.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나. 아직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 간부보생 출신들이랑 경찰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70년대에 생겼나?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나 알력 다툼이 여전히 있을 거고 아들 친구가 상관으로 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세 번째 영화 그녀. 그녀가 뭐야? 그녀가 원제가 허인데 이걸 살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시도 아니고 감독은 스파이크 존즈입니다. 좋아합니다. 이 양반은 69년생인데 일단 껄림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껄림이 좋아하는 제게스 시리즈에 각본과 제작 출연까지 한 감독이에요. 모르시죠? 모릅니다. 모르는 셈 치죠. 제게스 재밌어 하시면 뭐예요? 존 마이콧 비치덱이라는 영화로 데뷔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 등 각광받는 감독이에요. 최근에는 단편만 감독하다가 다시 부활의 신호탄으로 그녀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대치는 적당히 2점 배우는 실로 화려합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헐리우판 밀레니엄에서 리스베트 역할을 한 루니 마라 맨 오브 스틸과 어메리칸 너슬의 여주인공 에이미 아담스 그리고 아까 하우스 얘기 잠깐 했죠. 하우스에서 13 역할을 했던 올비아 와일드까지 심지어 한 여주인공은 목소리만 나오는데 여러 영화제에서 여주연상을 수상하고 여주연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죠. 그녀가 바로 허어입니다. 너무 좋아요. 기대치는 3점 에이미 아담스 누님이 나오시는군요. 오메리칸 너슬 이후로 에이미 아담스를 꽂히셨어요. 완전히 꽂혔어요. 형수님 듣고 계시죠? 시노비의 골때리였는데요. 언제부터 제가 영화표 끊어드릴게요. 누님이에요. 사랑합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타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예요. 그런데 아내인 루니마라와는 별거 중이고 아이러니한 게 이 편지를 하는 게 소통의 도구인데 정작 자신은 외롭고 공허한 겁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싸만싸를 만나게 되는데 싸만단지 싸만싸인지 모르겠어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스칼렛 요한슨. 이 운영체제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이 되니 또 행복해지고 사랑에 빠지는 뭐야 이거 무서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에로스로 진행을 못해. 너잖아. 뭐가 무서워. 나랑 똑같아서? 자 불쌍해서 기대치는 2점 합계 7점입니다. 네 번째 영화 이 영화는 꼽을까 말까 했는데 소개해드리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1대1 감독은 김기덕 감독 뭐 썰 풀지 않겠습니다. 기대치는 2점만 드리고요.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배우는 김영민이라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그 주인공으로 승려로 낳았던 그 배우가 다시 함께 작업을 했고 주인공은 마동석인데 저는 마동석이란 배우가 가진 스펙트럼이 크지가 않아서 일단 배우에 대한 기대치는 1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조폭 아니면 형사. 그렇죠. 형사님 깡패.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옵도 모호하면서 어찌 보면 좀 명확한데 뭐 김기덕 감독은 직설적으로 푸는 게 있으니까 어찌 보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여고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살인 용의자 7인과 그들에게 테러를 감행하는 그림자 7인의 이야기예요. 여고생 이름이 오민주입니다. 오. 민주. 아마 민주주의가 잔인하게 살해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영화를 본다면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이랑 자기 반성 성찰 등을 하게 만들고 싶다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을 텐데 본 사람들마다 저마다 해석은 다를 테니까요. 그래도 신옵기대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었을지 기대치는 3점 합계의 6점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는 결국엔 엑스맨 데이지 오브 피처 페스트로 봐라. 그럼요. 저건 꼭 봐야 돼요. 아이맥스 뭐 이런 데서 봐야 됩니다. 전 고지라를 아이맥스 3D로 봤거든요. 다들 아이맥스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지라는. 수고하셨습니다. 영진공 단신 단신입니다. 인디스페이스에서는 5월 22일 목요일 이거 라이브 되는 날일 텐데 8시부터 상영되는 항공주 인디토크가 있고요. 이수진 감독 외에 참석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5월 25일에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슬기로운 해법을 상영하고 태준식 감독과 인디토크가 진행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서울 아트시네마에서는 캔노치의 시대정신 레드앤블루를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상영하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여러가지 부다행사도 있습니다. 부가행사는 4가지 안하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꼭 찾아보세요. 거기 어떤 중요한 분도 나와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네요. 누구죠? 누굴까요? 5월 22일 23일 29일 30일에 진행을 하시는 노바리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바리님 아니 저는 두 번만 하는데요. 나머지 세 분은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프로그램 다른 팀이고 두 번만 하셔도 뽑기죠. 꼭 노바리님의 미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 해설도 하는데요. 사실 영화 해설은 간단하고 그보다는 변영주 감독님 김동원 감독님 이런 분들께서 좌담 해주실 거고요. 서동진 선생님이 또 강연도 해주실 거고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한 분을 선택해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에매권 두 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대 편집장 만세 무비스트 만세 정당이 다른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이천권의 안전대응 매뉴얼을 없애고 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났다고 수학여행을 없애더니 이제 해경도 없애야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우리 국민도 없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30년 전에는 그게 일상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녹음 김태용 박혜민 효과 고승수 제작단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프보월스트리트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미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